한결 잘리고 그것만 쫓겨냈다. 어머머 세상에 정말로요?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다 사실이야. 일 제대로 터졌네. 홍 원장 멋있다. 아주 확실하게 했어. 나라도 그러겠는데. 한결은?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게 말이야. 나도 걔가 제일 걸려. 네 동네에선 학원 다닐 생각 말아야지. 왜 아니야. 아 그러다도 참 아니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. 어떻게 애를 그렇게 만들어? 아니 업걸음 잡는 손 자르고 내 뺀다잖아. 아니 한마디도 않고 듣고만 있더니 왜 그래 갑자기. 부러워요. 뭐? 나도 쫓겨나고 싶어요. 먹고 살 때 정말 있다면. 이런 얘기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. 너무 힘드니까. 애 공부 뒤처짐은 내가 맞아요. 골병들어 죽기 전에 쫓겨나고 싶어요. 일부러 바람 펴서 쫓겨날까봐요. 남자 봐가며 해. 와이프가 홍 원장 같은 사람이면 애까지 망해. 뭐 참. 뭐지... 토치.